지훈아 잘 있니? 세윤이 형이야 그래 뭐 직접적으로 이렇게 서로 연락을 못하고 있지만 많은 또 매체들을 통해서 경애하는 모습들 많이 보고 있을 거라 믿어 참 무섭다 우리 탑스타 둘끼리 서로 연락도 안하는 사이라는 게 무섭지? 얼마 전에 니가 연 그 사진 전시 잘 봤어 멋지던데 음 근데 조금 내 생각에는 아쉬운 적이 있어서 내가 똑같은 컨셉으로 한번 도전을 해볼까 해 보고 배우라는 뜻이지 야 비라고 생각해 니가 어떤 부분이 잘못됐었는지 형이 알고 보면서 많이 배웠으면 좋겠어 그래서 니 자신의 모습 한번 수정을 해 봐 언제까지 비일 거 같아? 언제까지 월드 살 거 같아요? 그래 형이 뭐 제대로 보여줄 테니까 형이 아는 것 보고 많이 배우고 모자가 되게 잘 어울려요 결혼해야지? 비 지훈아 안녕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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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